비틀 되면 잡아줄 수 있니 나 원래 이뤄내라면 그만을 원하면 이해를 바라면 어떻게 할꺼니 아 çe разб 아 아 지겹다 아 아 안 싫어 아 아 어떻게 될거니 외로워 외로웠다면 다가올 수 있니 발버둥 짓며 벗어나고 싶을 때 어디든 데려가 줄 수 있니 실컷 마음을 열다가 감당이 안 된다면 그만을 원하며 이해를 바라며 어떻게 할 거니 아 지겨워 아 지겹다 아 싫어 아 어떻게 할 거니 알아들었겠지 싫다는 얘기야 이 틈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당장은 아프겠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 난 누구처럼 잘 잘 걸며 힘은 보면 하지 않아 아 지겨워 아 즐겁다 아 싫어 아 뭘 싫어 아 어떻게 할 거니 이쯤이면 알아들었겠지 이쯤이면 좋게 말했잖아 이쯤이면 알아들었겠지 바보가 아니면 알아들었겠지